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아주 부자일 것이고 또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시다면 이 말을 꼭 매일 한 번씩만 해보세요. 분명 머지않아 여러분의 삶은 바뀔 것입니다. 네, 이 말이 여러분의 삶을 바꾼다는 증거 제가 이제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대입니다. 여러분, 말이 삶을 바꾼다는 증거는 이미 수많은 대학들에서 논문으로 또 연구자료로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세계 유수의 대학들 중 이 연구를 하지 않은 대학은 거의 없을 지경이에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몇 개의 실험 결과로 말의 힘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영상 잘 보시고 꼭 여러분의 말 바꾸시도록 하십시오. 분명 원래가 가기 전에 여러분의 삶은 바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긍정의 말과 부정의 말의 힘입니다. 자,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볼까요? 예전 MBC의 한 다큐 프로그램에서 방영이 된 내용입니다. 똑같이 한 밥솥에서 한 밥을 두 개의 다른 그릇에 담아 하나는 고맙습니다라는 긍정의 말을 또 하나는 짜증나 라는 부정의 말을 써보셨둔 뒤 일정 기간 동안 매일 이 말을 각각의 용기에다가 했더니 긍정의 말을 들려준 용기의 밥은 부패하지 않고 우리 몸에 좋은 곰팡이가 생겨났다는 것이고 또 부정의 말을 들려준 용기의 밥은 썩어서 아주 시커멓게 변해버리더라는 것을 방영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과연 이런 말을 여러분의 가족분들에게 또 여러분의 자녀분들에게 매일 하고 있다면 그 가족의 그 자녀의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자,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똑같은 사람들에게 같은 상황에서 한 번은 노인을 연상하는 단어를 들려주고 또 한 번은 젊음을 연상하는 단어를 들려준 뒤 그들의 걸음걸이의 시간을 측정한 내용입니다. 네, 분명 같은 사람이라도 5분 이상의 차이가 나죠. 맞습니다. 사람은 들리는 소리, 말하는 소리에 의해 에너지를 얻게 되고 또 생성이 되며 이것으로 인해 스스로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배우자에게 생의 에너지, 활력의 에너지를 선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회의 에너지, 소멸되는 에너지를 선물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무조건 말대로 됩니다. 말을 절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불러보세요. 분명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의 말들은 된다, 좋아, 할 수 있어, 해야지라는 말이 주를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미래의 일들을 멋지게 상상하고 또 행복하게 즐겁게 상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은 항상 에이 그게 되겠어? 안 된다, 할 수 없다라는 말들이 주를 이루고 있을 것이고 또한 그들은 늘 부정적인 미래를,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 미래를 고민하고 걱정하는 현상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말대로 된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네 분명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시고 또 좋은 미래를 상상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늘 되는 것, 즐거운 것, 행복한 것만 상상하시고 지금의 어려움, 고통 모두 곧 물러갈 것이고 이제 곧 모든 것들은 다 잘 될 것이야라고 말하시고 생각하세요. 네 분명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들어보면 부자들의 말은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성공한 부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어떤 한 사람을 타인들에게 너무도 멋지게 소개할 줄 안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의 장점, 대표성을 잘 포장해서 말할 줄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치켜세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들은 항상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높이 올려주고 길을 살려주고 또 대우를 받도록 만들어줄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불행한 사람들, 늘 어려움과 힘듦을 겪는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기가 바쁩니다. 네 옆 사람이야 어떻든 내가 올라가기가 바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경우는 옆에 있는 사람을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옆 사람을 피하여 내가 올라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떤 형의 사람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혹 부자의 경향이 강했다면 이제 꼭 바꾸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크고 멋지고 대우받아야 내가 같이 올라가는 것이고 또한 나에 대한 대우 역시 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가정에서도 그러하죠. 내 배우자가 멋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면 나도 같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보이고 아래로 평가를 받게 되면 나도 같이 그런 사람으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부자들은 이것을 너무도 멋지게 잘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들은 항상 나보다 나와 같이 있는 사람 또 내 배우자를 멋지게 포장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절대 욕하지 마세요. 비속어를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끝마다 욕하는 사람이 있죠. 항상 자신의 말에 거침이 없고 함부로인 사람이 있죠. 혹시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네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운은 말이 만들고 복은 생각이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네 절대 어떤 경우든 욕을 하지 마세요. 상스러운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생체 에너지를 혼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진처럼 학생들에게 12개의 단어를 라열하고 테스트를 해본 결과 욕설이 등장하는 부분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앞에 단어를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네 이런 말들은 여러분의 좋은 에너지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여 성공한 모든 사람들의 말들은 항상 부드럽고 은은하고 그들의 말에서는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말에 향기를 담으세요. 분명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 향기가 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참 행복하고 좋아하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하여 여러분 인기가 있는 사람이 있으며 인기가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이 정말 많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항상 진심 어린 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 또 상대에게 힘을 주는 말, 상대를 칭찬하는 말을 하세요. 네 이렇게 되면 절대 여러분의 삶은 불행해지지 않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누구라도 다 대화를 하고 싶어하며 또 같이 어울리고 싶어하는 것 아주 당연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운을 주고 또 행복을 만들어줄 사람이 분명히 생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 말에서는 향기가 얼마나 나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같은 말을 해도 꼭 이렇게 하세요. 그래야 운이 옵니다. 여러분 말을 하실 때는 꼭 이것만은 지키시도록 하세요. 먼저 부정의 단어를 빼고 말하십시오. 아니 이리로 가라고 했잖아 라는 말을 이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거야 라는 식으로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상대의 의견을 반박하지 말고 말하는 습관을 들으십시오. 에이 그거 별로야 이게 더 낫지 않아 라는 식의 말을 이건 어때요 라는 식으로 말을 하도록 하세요. 맞습니다. 상대의 말을 부정부터 하는 것은 절대 어떤 식이든 좋은 평을 또 상대에게 좋은 이미지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아무리 잘못된 것이라도 말이죠. 여러분 늘 상대가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만드는 대화의 기술 이거 꼭 익히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많은 에너지입니다. 네 좋은 에너지를 여러분의 가족분들에게 또 여러분의 지인분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얻도록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기운이 좋아져서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함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